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크림과 소금을 먹어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 배고프게임 나의 친구로 생크림과 같은 방법을 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매콤하고 맛있어요 계란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쪼개요 치즈가 valor해서 치즈가 더 나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소고기 소스와 팽이버섯 초콜릿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어묵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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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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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묵 너무 맛있게 먹어진 소스로 먹어야지 대단하네요 소스도 먹어야지 소스도 먹어야지 소스도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소스도 먹어야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